이게 이제 잡기 도전을 누르면 초록 화면 뜨잖아요 큐하면서 멈춰요 아 저 아까 그래가지고 제 기억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게 한 번 껐다 켜야 되는데 시트를 몰라요 끝까지 봐야돼요 아 저 아까 그래가지고 잡만물 백잡았잖아요 문캐 허! 문캐가 잡아야되는데 그래도 기분 좋았어요 뿌리님이 잡았죠 여기 왜 왔어 너 저거는 왜 왔어 아 들고 싶다는데 사랑해 안 돼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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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학교 안가죠? 여기 학교에 찍고 나는데 학생 때문에 가셨어요 아 아 어 설치면 안 되죠? 안녕하세요 아까 저희 잡만물 해놨어서 바로 오셨는데 어이구구 설치면 안 되죠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어 이게 움직일 수 없어요 얘가 잘 잘 튀어가지고 뭐 몇 명인데 지금 어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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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랜만에 된다 아 저 이거 못 먹다니 암코가 나왔다고 봄텐데 네 10분까지 말하고 저번에 출킬지 알 수 있어 아 아 몰라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확인하고 좀 됐어요 아 그럼요 일단은 까지? 네, 뭔지 모르고 약간 좀 나아가시더라구요 아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끌을 필요 없어 이렇게 끌을 필요 없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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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저러실래요? 네, 죄송합니다 흐흐흐흐흐 이 형 치료다 어? 치료요? 아 전 랍지인거에요 우와 국제 머신 두개 먹었어요 이제 멈추죠? 아 무조건 멈춘다 이제? 봐봐 이렇게 되잖아요 하얀색 떴다가 갑자기 초록색 이제는 꺼야돼 아 꺼야돼요 그냥? 그래 꺼야돼 이제 껐다 한번 켜야돼 이제 멈춰요 빨리 앱을 껐다가 아 빨리 좀 있다가 막이 죽는거라 앱을 껐다가 앱을 껐다가 어떤거요? 네, 이거 부대문자에요 물몰이야 물몰 아예 게임을 껐다가 이 년 적으신가? 네 작가님부터 그런거 신고 안쓰시는데 아 아 아니 이거 혹시 부대문자면은 괴로운거 말고 뮤추 쓰시려 하신거 아니에요? 수사 그냥 뻗지 않아요? 아 아 미치겠다 괜찮아 샘이 추는거 없어요 아 그쵸 샘이 추는거 뭐올나봐 에라 에라 시비 바뀔수도 있는데 그래도 고수들이 오니깐 바로바로 하나도 몰랐어 이게 얘기하잖아 이게 메이버로 뻑으로 온가 보면은 꼭 확인을 하면은 cp가 아니 괴차이 낮아요 안 봐요 이게 죽고 나서 아 아 네 그런데 이 중에서 2050건 누군가 2050건 아니예요 다 50건데 다 50건데 이 중에서 한 명은 2059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돼. 지금. 나갈 수 없어. 나갈 수 없어. 나갈 수 없어. 어흐. 저거 나갈 수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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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벅하니. 어휴. 어휴 이거 어떡해. 나갈 수 없어. 어휴 이거 어떡해. 어휴 이거 어떡해. 아 이게 두 개 동시에 어떻게. 어우 잡았다. 어, 우리, 오, 초등치료. 혹시 이것은 부케세요? 아니요, 형태예요. 이홍치로. 오, 이홍치. 우와, 축하드려요. 이건 몇이지? 오, 도감등록이다. 우와, 도감등록. 도감등록 한 것 못 찍었네? 네, 도감등록. 아, 60일이에요? 공렘벨, 공격, 방어. 공격, 방어, 공격, 방어, 공격, 방어, 공격, 방어, 공격이 훌륭하다. 오, 이거 처음이에요. 어, 이거 공격십사, 방어, 공격십사인데요? 어, 진짜요? 잠시만요. 우와. 어떻게 그래요? 오늘 왜 이렇게 부케가 잘 잡혀지? 공케가 잡혀져 있는 거. 아, 너무 재밌어. 이렇게 뜬금한 복을 제가 잡고, 어, 잡았다. 와. 머리도 부족한데. 저 이거. 잡으실 거? 더 낮아요, 57이에요. 네, 그러니까. 지금 전주도 다 10분이 똑같이 나오는데, 어떤 한 사람이 20,59, 나머지는 다 다른 거예요. 아. 어떤 한 사람이 20,59고. 아. 지금 꼬리님이 20,59 걸린 거예요. 아, 그래요? 정확히 20,59. 한 번 써도 돼? 아, 이게 당연히 한 번이죠. 네, 몇십니까? 10km. 아우. 좋은 거 많으시네요. 강화를 다 안 해가지고. 91% 나쁨. 91% 나쁨. 91%요? 아니, 물물이고요. 저 제일 높은 게 89이에요. 잡은 게 40마림도. 부러워. 부러워.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? 아, 왜요?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? 아. 서은역이세요? 아. 아니요. 당장 저기 공상에서 마귀하고. 아, 거기서요? 아, 정재. Partner.